이뇨맨! 러블럭스! 그리고 이뇨맨의 도플갱어들! 추진료들! 와 누가 누군지 모르겠쥬 오늘은 포켓몬 타워에 들어왔는데 저희 캐릭터가 안 보여요 이렇게 제작자가 만드셨나봐 그래서 이렇게 사칭을 할 수 있다는 점 나는 이뇨맨이다! 나도 이뇨맨이다! 오늘 똥을 싸고 똥을 안 닦았다 난 이뇨맨이다 뭐래? 난 이뇨맨이다 오늘 리아와 요루루 그리고 미호와 댕댕이와 포켓몬 타워 할 건데 올라가면서 점프맥 블럭을 보면서 포켓몬 이름을 맞추는 그런 타워암 첫 번째는 뭔지 나 바로 알겠다 뭔데? 피카츄 피카츄 에이 아니라고? 피카츄는 빨간색이 있어야지 볼 빨간색이잖아 이건 내가 볼 때는 피카츄가 아니라 피추야 피추 나 피카츄야 피카츄라니까 왜? 왜 그렇게 생각하지? 너와봐도 피카츄야 그런데 포켓몬 대표 캐릭터가 피카츄니까 댕댕아 너 그렇게 앞에서 길막하면 내가 백만볼트를 죽여버릴 거야 나 길막한 적 없어 어 야 첫 번째 정답 피카츄 어 뭐야 딱 보니까 댕댕이네 댕댕이 왜 이렇게 점프를 정신없이 할까? 어 저기 미호다 미호 닉네임 보니까 미호죠? 아닌데? 맞는데 나 요루룬데? 어? 그래? 어쩐지 내가 재밌는 거 알려줄까? 뭐? 여기서 서로 밀 수가 있더라고 밀 수가 목가 머릿공 뭐야 요래로 떨어졌어 뒤에서 목가 목가 머리공 이히 오! 왔어 아 떨어졌어 가자 불쌍해 내가 올라가서 봐 너 떨어지는 순간 너 오늘 피카츄도 못 통과해 야 왜 내가 밟았어? 내가 머리 밟았어. 두 번째 스테이지는 갈색과 회색. 음.. 이건 뭐지? 갈색과 회색? 이거 질뽀기.. 나 알 것 같아. 이거 질뽀기 아니야? 질뽀기? 이거 EV야. EV? 갈색과 회색이면 리안 아니야? 그렇긴 하네. 안녕? 어? EV 맞는 것 같아. EV 같기도 하다. EV가 털 색깔이 갈색이거든. 반갑네. 뭐야? 야? 포켓몬을 받아야 되네. 포켓몬을 받겠나? 어? 네! 전 포켓몬 마우스가 될 거거든요. 그럼 뭐 네가 잡아야지. 왜 나한테 요구..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거.. 길이 있는데 이거 내가 볼 때 여기다. EV 색깔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너 천재구나? 리아랑 나랑 똑같이 생겨서 기분 나쁘네 뭔소리야 내가 더 기분 나빠 자 정답은 E-V 역시 난 천재야 이건 꼬부기다 딱 봐도 야 이건 꼬부기다 누가 봐도 꼬부기다 떨어졌다 이거는 누가 봐도 꼬부기다 꼬부기 피부 색깔 이건 꼬부기 등 껍질 색깔 꼬부기의 필살기 기술이 뭔지 알아? 하이드로 펌프 그건 거북왕이거든 몽통 박치기 아니거든 몰라? 물기? 물대포 그치 그치 그럼 너 나 김리아의 필살기는 알아 어? 리아의 필살기? 김리아 포켓몬의? 리아몬의 필살기다 뭐지? 못생김? 튀어오르기인가? 튀어오르기? 언제 오니? 근데 요르르몬 있잖아 요르르몬 요르르몬 필살기 나아라 뭔데? 어? 뛰어내리기 아까부터 타워에서 뛰어내리던데? 근데 요르르몬은 지금 어딨는데? 어 지금 뛰어내렸지 또 으흐흐흐흐흐 튀어내릴거야 자 역시 이번 정답은 꼬부기 귀여운 꼬부기 물대포가 필살기죠 귀엽단 말이지 아 이번에 나 포켓몬빵 먹어보고 싶었는데 편의점에서 안 팔더라고 어어 미끄러워 자 꼬부기 지났어 이 초록색깔과 초록색깔이네? 초록색깔 하면 생각나는 포켓몬은 역시 적극급 asset 이상해씨 어 hab기 철 shaking 대랑이 사라져 fou ㅇㅆ 나왔다 깜짝이뚔 Sad 이상해씨 본부기 장혜 씨는 풀이라고 어 근데 핑크색 이거 뭐야? 이거 핑크색 어떤 포켓면 이거 간호수 누나 아니야? 핑크색 푸린? 푸린일 수 있겠다 노래 부르면은 푸…푸… 아니면… 푸…린…푸…린… 야 근데 노래 부르지 마 요루루 자잖아 요루루 아까부터 말 안하는데 아니야 요루루 아까부터 필살기 사용 중이야 뜨끈이 간편하고 있어 아뇨 무슨 소리세요? 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요느루는 로블럭스 유튜버면서 어떻게 대화를 못하지? 고꾸러 핑크 어쨌든 내가 봤을 때 핑크면 밀탱크, 픽시, 푸린 셋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어 야 푸린이었어 역시 푸린이었습니다 푸린입니다 푸린 되게 귀엽다 되게 귀엽네 노래 부르면은 이제 막 자죠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진짜 파란색과 하늘색이 섞인 포켓몬인데 여기를 지나가려면 포켓몬을 가져야 포켓몬을 가지겠나? 어떤 포켓몬이 있는데요? 안 알려주지 어려우실 것 같아 힌트를 드렸어요 수달처럼 생겼으며 초승은 ㅅㅂ입니다 뭐지? 수달처럼 생겼으면서 ㅅㅂ이응 포켓몬 수댕이 수댕이? 수댕이? 아 수댕이인가 보다 여기 좀 어려운데? 왜? 무슨 일인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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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렵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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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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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타워에 있는 포켓몬 다 보고 싶단 말이야 어떤 포켓몬 있는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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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당연히 흰색이지 없는 색깔을 맞추는 거였다고 내가 볼 땐 수댕이 포켓몬은 뭐야? 처음 보는데 나는? 약간 수달같이 생기는 있어 아 수댕이 약간 눈사람처럼 생겼네 조개를 좋아하나봐 저건 무기야 저걸로 배더라고 막 아 진짜? 이거 약간 보노보노처럼 생겼는데? 오! 자 그 다음에는 핑크색과 보라색이 섞인 포켓몬 아 이건 팬텀이지 이거 그거 같은데? 질뽀기? 질뽀기 이거에서 떨어지는 거야? 아니요 저기 얇은 거에서 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 하면 보냈고? 이걸 떨어지냐? 자꾸 밀려! 조심해! 저 녀석하고 가만 안 둬! 아 그래서 이 포켓몬 이름 뭐 아 이거 그거다! 고우스! 고우스 질뽀기야 질뽀기 질뽀기는 색깔이 하나밖에 없어 얘들아 힌트를 줄게 너네가 말한 거 다 아니야 뭐? 또독아스다 또독아스다 색깔하고 관련이 거의 없는 거 같은데 아보? 아보카도? 아 아보카도야 무슨 아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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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색깔하고 관련이 없는 거 같은데 왜 얘야? 뮤 뮤? 뮤 뮤? 뮤랑 상관이 있나? 뮤친? 뮤친 어딨지? 뮤친 아 그 상상 때문에 보라색으로 했나? 아 어쨌든 뭐 뮤 네 알겠습니다 네 뮤 귀엽네요 뮤 이거는 이제 회색깔과 흰색이 섞인 포켓몬인데 이건 진짜 감아놓는다 이건 진짜 어려운데? 이건 진짜 어려운데? 회색하고 흰색하고 섞인 포켓몬이라 그런 게 있나? 그런 게 있나? 그런 게 있나? 흰색하고 뭐? 흰색하고 회색 이거 알고 보니까 뭐 오박사님 아냐? 흰색하고 왜 돼? 응? 이게 딱히 떠오르는 포켓몬이 없네 그니까 아! 아! 떨어진다! 뭐야? 정답 에몽가라고? 노란색이 없는데 에몽가가 뭔데? 어떤 포켓몬인데? 날다람쥐형 포켓몬 있어 아 에몽가가 흰색하고 약간 피카츄처럼 생긴 애네 응응 날다람쥐야 날다람쥐 아 그래도 약간 노란색이 포인트가 있었으면 맞췄을텐데 아 노란색이 없네 노란색이 없네 에몽가가 근데 되게 귀엽다 완전 피카츄 같아 근데 이게 끝지야? 아니 여기 뭐 길 하나 더 있던데? 아 더 있구나 오오오오 뭐야 어 여기 길 있어 진짜 어? 뭐야 어?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끝지에요? 네 하하하하하하 아 에몽아 밑에 뭐 또 있어? 어 있어 있어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하하하 아 수고하세요 아 우리는 깼구만 지금 요루루가 어디쯤인지 좀 구경 좀 해볼까? 좋아요 자 보자 요루루가 어딨냐면 피카츄일거 같은데? 와 요루루 아이디 피카츄야 우리 다 깼는데 나 못 깼는데 근데 피카츄 아닐까? 요루루는? 에이 하하하하 떨어졌다 요루루 또 필살기 사용했어 나 나갔어 어 게임은 나갔어 나 나갔어 필살기야 필살기 튀어 요루기 튀어버렸어 하하하하 튀어버렸어 진짜? 요루루 포켓몬 진짜 쓸모없네? 치워버리기 깜짝 클리어였는데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요루루는 1단계를 클리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야 한 걸어 쳐줘요 블록 하나 차인데 도대체 언제 클리어해봐 너는 다같이? 하하하 누나 속상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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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안뇽 안녕